오늘은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승호라는 분이고요. 실제 4천억원 이상의 부를 형성하신 분이고 사업가입니다. 사업까지 하시면서 수많은 베스트셀러 쓰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돈을 모으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승호라는 분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제대로 사용할지 몰라서 돈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돈은 주로 쾌락에 사용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확인,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돈이 있으면 심지어 돈이 없더라도 내가 카드 빚을 내거나 카드, 신용카드 쓸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후덕하게 돈을 쓰거나 나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에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그런 소비, 돈을 통해서 뭔가 확인시키고 확인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왜? 있는 돈을 최대한 많이 써서 내게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자존감이 낮다고 한다면 내가 한 달에 천만 원을 벌든, 이천만 원을 벌든 절대 돈이 모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부가 찾아와도 당당히 그 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익히지 못하면 돈을 벌면 오히려 그 돈들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기지개는 아침에 온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행동이자 몸에 길을 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 기지개라는 것은 모든 동물이 가진 몸의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기지개를 하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하루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하루 시작부터 활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승우 회장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개라는 행위는 단순히 내가 몸을 쫙 피는 행위가 아니라 아침에 온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행동, 그리고 몸에 길을 넘는 행동, 그리고 하루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행위, 행동, 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잠을 편안히 주무시고 아침마다 기지개를 한 번씩 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활력을 넘치게,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이다. 음식과 잠자리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대한 예의를 보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이 잘 정리해놓은 침대로 들어간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라고 김승우 회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소함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거는 유튜브에서 한 번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 해군 장교의 강의에서 가져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해군 장교 하는 말이 내가 잠을 자고 나서 해야 될 것은 이부자리를 가장 먼저 개는 것이다. 왜 이부자리를 개야 되느냐? 그 이부자리를 갠다는 것, 내가 자고 나서 이부자리를 갠다는 것은 내가 그 첫날, 그 하루의 시작이죠. 하루의 시작을 아주 가볍지만, 아주 작지만 큰 성취로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나는 일단 이 하루를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성취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승우 회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한 것은 삶에 대한 감사이다. 저는 요즘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오프라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편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무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삶이고 정말 그 어떤 삶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 그 평안하고 무탈한 하루를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감사인 거죠. 사실 그리고 잠자리가 안 좋다고 하면은 삶의 질이 그냥 떨어지게 되죠. 잠자리 하나만 보더라도 내 삶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불을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내가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왔어요. 그 정리되지 않은 이부자리 정리되지 않은 이부자리를 딱 봤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엉망진창인 그 침대 위를 보면 당연히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내다가도 그 헝클어진 이불자리를 보는 순간 기분이 확 상하면서 그 기분 나쁜 상태로 잠을 들겠죠. 그럼 또 이렇게 압수환이 되는 거죠. 기분 나쁜 상태로 잠을 잤으니까 다음날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끊어보자는 거죠. 세 번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한 잔 이상 마실 수 있으면 좋다. 하지만 반드시 꼭 한 잔은 마셔야 됩니다. 몸에 음식을 넣기 전에 몸을 어르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죽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장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돕고 뇌의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거는 정말 그 시원한 물 한 잔 저는 찬물을 좀 주로 마시는 편인데 그때마다 오장육부가 막 깨어나는 느낌 그리고 에너지를 채우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거는 사실 뭐 의학적으로도 몸에 좋다. 이런 결과도 있고 또 아무래도 뭔가 밤에 노폐물들이 씻겨 내려간다는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하루에 상쾌하고 시작할 수 있다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네 번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만약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이 작업상 혹은 직업상 허락되지 않는다면 일어나는 시간만이라도 일정하게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를 맞이하며 위에 설명한 지침을 매일 실천하길 바란다고 김성현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일정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다는 거, 일정하다는 거 모든 성공의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죠. 그래서 내가 잠자는 시간은 불규칙하더라도 일어나는 시간만이라도 꼭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복된 일정한 행동 일정한 그 시간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생기고 남들에게는 신용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 신용이라는 것은 결국 예측 가능할 때 일어난 결과물들이고 예측 가능한 것은 일정하다는 데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정하다는 것 자체 내 삶이 일정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신뢰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뢰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 같은 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는 이게 작은 일이라서 A를 했다가 B를 하기도 하고 C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뭔가 믿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히 신용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매일 약속을 하고 잡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저도 이 신뢰, 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 측에서 굉장히 이걸 바꾼다든지 갑자기 안 한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그 사람과는 다음에 이런 일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신용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모든 사람 간의 일은 신용, 신뢰가 기본이잖아요. 이 아주 일정하게 삶을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신다면 상대방은 그런 삶의 패턴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을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네 가지만 꾸준히 하면 저절로 어깨와 허리가 펴지면서 사람이 커 보인다라고 김승호 회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소한 습관이 돈을 부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면 절대 줄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네 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게 큰 돈을 가져다 준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돈을 헤프게 쓴다거나 내가 모아둔 돈을 쉽게 잃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두 번째, 자고 일어난 이부자를 잘 정리한다. 세 번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네 번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이 네 가지 습관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네 가지만 잘 지키시면 돈이 새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속성이나 책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을 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습관은 김승호 회장이 직접 하시기도 하는 행동이라서 4천억 부자의 아침 패턴, 미라클 모닝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부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